안녕하세요. 필하트TV입니다. 오늘은 하트 품은 고양이 종이접기를 할 거예요. 반을 접어서 양옆을 안으로 접어주세요. 손톱으로 꼭꼭 접은 선을 살짝 잡아서 중심선에 맞춰주세요. 왼쪽도요.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안쪽 모서리를 접어주시고 돌려서 접은 크기만큼만 접어주세요. 옆을 열어서 양쪽을 내려주세요. 돌려서 접고 앞을 살짝 빼면 귀가 완성! 반대쪽도 똑같이 머리 밑에도 양쪽을 접고 사이를 벌려서 올려주고 띵띵 띵띵 모서리를 접으면 하트 윗부분 모양이 보이죠? 양쪽도 양쪽도 모두 접어주세요. 양쪽도 모두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이제 반으로 접고 앞에 맞춰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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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띵 띵 띵 띵띵 띵띵 띵 띵띵 띵 띵 띵 띵